이제 자르 되겠어? 그럼 안녕! 안녕! 우리 다섯번째가 저거 둘이 운먹으라고 하는거 같았고? 어, 여기 있는 호랑아. 둘이 운먹으라고 하세요. 운먹으라고 하면 어린이들하고? 같이 나랑 떠보는데? 엄마 하면서 이렇게 부비부비하는데? 네네, 엄마!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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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 어, 지금 너무 태운다고? 어? 어? 여기 큰일 났어. 엄마, 이렇게 가실래? 엄마, 앉아야지. 엄마, 앉아야지. 엄마, 앉아야지. 우리 눈이가 정말 높이다. 크트. 여기 아니라서 서가지고. 여기 사람 많아. 우미네랑 가자. 엄마! 아니, 그니까 물이 녹났었 Jackson vuel저더 아니야. 또 생각É 네 회원 balanced. 너무 귀여워! 그런데 호랑이는 물을 좋아한다? 그런데 사자는 물을 싫어해요. 소랑이는 소랑이나 강이나 소랑이는 소랑이가 편하게 됐어 물이 싫어할 수 있냐고 물 좋아해 얘는 그래서 사자로 소랑이도 많이 먹어도 다른 곳으로 향을 하면 안 살고 있을 수 있어? 그런거 나고 이제 물로 깨달았다 물놀이도 좋아해 다른 곳으로 깜빡 그럼 소랑이가 더 좋아해 밥이 안 돼 밥이 안 돼 고향이 고향이 안 들어가네 수은아 여기 돌아가 봐 고향이 너무 귀여워 먹이 주는 시간이 있어 고향이 같아 뭘 먹나? 귀엽게 안 먹나? 단백치로 왔어 단백치로 왔어 오 귀여워 역시 귀엽고 귀여워 우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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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랑이가 나무를 먹어? 호랑이가 나무를 먹어? 호랑이가 나무를 먹어! 호랑이 móng 호랑이 móng 이리 와봐 나 사진 찍어줄게 이경 나를 봐봐 이경 나를 봐봐 눈은 여기봐야지 연우도 같이 봐 형이랑 호랑이랑 연우랑 호랑이 고향이 여기 보세요 여기 봐 여기 봐 여기 봐 호랑이는 물을 좋아하는데 고양이도 안 돼서 물고기를 흘러 갔어 물 먹는 거 갔어? 어떻게 먹나? 나 물 마시지 가자 우리, 넘어가세요 여기 물게 물게볼아 이리 오네 호랑하라고 아, 녀야, 오지마 오지마 여은아 여기 온다 이거 없나요? 왜? 안 괜찮지? 왜? 아, 기원하신다 아니, 아닌데? 거기는 저기 있잖아 미역할 수 있어 쟤도 아기 아니거든 아니, 아니, 꼬라지 중에서 큰 거야 야, 쟤가 처음 알았네 앉아있으니 얼굴도 자꾸 다근데? 쟤 봐, 지금 저기 뭔가 하고 본 거 봐 저 홀로에 봐봐, 여은아, 저 봐 저기 뭔가 하고 응 아니, 이게 물어보고 됐는데 결국 어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 네 어른 먹이아야 돼 자 아 환영이가 친구보다 어릴냐? 환영이가 친구보다 어릴냐? 응 환영이가 광복이야 환영이가 친구보다 친구보다 뭐 환영이 봐, 보치? 환영이가 친구보다 die 여기, 여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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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지 말고, 만지지 말고, 만지지 말고, 만지지 말고, 그냥 조금만 하는 거예요. 조금만 할 수 없을까? 수영화는 안 되고, 유주가 되게 깨끗해졌어. 행진이는 거의 아파서, 고랑이가 없다고 해요. 엄마, 사진 찍어봐요. 우와, 완전 기르다. 엄청 크지, 하여간다. 소랑이 조금만 먹으러, 소랑이는 먹고 싶대. 행년이다. 제 말이겠지. 명의로 세에서 타름하다는 거예요. 내려서 보러, 위에 올라갈 수 있거든. 뭐? 물 마시네. 저기 물 마시는 거라고요? 나무 뜯어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무, 나무, 나무. 그럼 다 본지? 아, 거기 있잖아. 호랑이. 여기다 좀 위에 호랑이가. 아니, 피가 났어. 아이, 슈아. 아이, 슈아. 아이고, 호랑이, 아이고, 호랑이. 호랑이, 호랑이. 야, 호랑이다. 아이고,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호랑이, 호랑이. 이리도 깨끗하고 하니깐 가야지 염색해야 되겠다 그래 왜 머리 코였나? 엄마 야니 호랑이 찍어줄게 우와 호랑이 고른다 호랑이 너무 무섭다 야 쟤 뭐야 누구야 호랑이지? 응 이야 진짜 호랑이만 한 대만 두껍아 야 이거 어떻게 할지 진짜 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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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сем partition 호랑이가 엄청 좋아 어머 어떻게 되겠니? 진짜 좋아 어 이게 새끼다 쟤네 딱 보는 새끼 엄마, 근데 쟤, 너는 날쌍 그룹이 같아. 왜? 쟤가 엄마, 저기 새끼 새끼 아니야? 왜? 밑에 있는 애가 엄마라고? 쟤가? 엄마, 저기. 엄마, 새끼 새끼. 엄마, 저기. 쟤는 어린이가 된 것 같아, 어린이가. 그래, 엄마 생각에도 저 위에 있는 애가 엄마고, 들어 다니는 애들은 아이들인 것 같아. 그래서 걔를 들어 다니는 것 같아. 저거 봐, 치우처럼 막 뛰어 다니잖아. 아빠, 쟤네들은 저기 있어도 좋겠어. 응. 가만히 아닌데. 왜냐면, 쿵쿵해도 되잖아. 그렇지. 그러네. 그리고, 가만히 안 있네, 호랑이들도. 시우야, 아이들은. 그치? 엄마, 그렇게 저기. 엄마, 쟤 눈 먹은 것 같아. 눈 먹은 것 같아. 엄마, 그렇게ブ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